소상공인 시장진행공단 11번가가 제도전 의지와 아이템 차별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 10명입니다.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은 5명의 소상공인에게 주메뉴 및 소스 개발, 작업환경 개선, 포장 패키징 개선 등 외식업 운영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멘토링을 담당합니다. 11번가는 이커머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판매 아이템 분석, 주력 상품 개발을 통해 판매 노하우 등을 멘토링할 예정입니다. 특히 1대1 멘토링과 더불어 그룹 멘토링이 함께 진행되는데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의 백종원 대표와 11번가의 박태우 전략 담당이 직접 그룹 멘토링에 참여합니다. 소진공 박성유 이사장은 외식업과 이커머스 유망기업의 멘토링이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셀럽 멘토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